섬세한 감정선 연기를 이번에 선보여주신 이병헌씨 네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이병헌씨 모든 작품을 관객들을 놀라게 만드는 이병헌씨가 이번에는 또 관객들에게 얼마나 긴 여운을 줄지 기대해보면서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불리 공효진씨가 이번에는 평범한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또 많은 여운을 주겠죠 네 오늘 정말 블링블링한 패셔니스타 우리 공효진씨 왼쪽 정면 저희 의상의 반짝임이 또 지금 우리 공효진씨의 포지션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늘 빛나는 배우 공효진씨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안소희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묵묵하게 얘 자기를 열심히 하는 우리 소희씨 시선은 왼쪽부터 정면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희씨가 진짜 역할을 임하는 자세가 참 진중하고 진지하다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해주셨는데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가장 기대되는 배우 우리 안소희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감독님 모셔볼까요 네 감독님 첫 입봉작인데 정말 엄청난 배우분들과 엄청난 여운을 기다리게 만드는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정말 말씀을 조건조건 잘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싱글라이더 배우 세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이병헌씨 공효진씨 안소희씨 모십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진짜 맞춘듯이 의상 컬러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이 의상의 호흡이 고스란히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면 위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이지영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 조금만 더 가까이서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완벽한 의상 호흡을 보여주고 계신 네 분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일단 제가 싱글라이더를 외치면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싱글라이더 파이팅 네 자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가 특별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 싱글라이더와 함께 우리 자신을 그리고 미래를 되돌아보고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해피 뉴이어 보드판을 준비했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선 왼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약간은 쑥스러울 수 있겠으나 제가 싱글라이더 하면 모두가 영어를 쓰셨으니까 해피 뉴이어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싱글라이더와 함께 해피 뉴이어 감사합니다 이주영 감독님과 배우 이병헌씨 공유주씨 안소희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드판 다시 전달 받을게요 자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